안녕하세요 산골자영농원입니다. 오늘은 집에 어디서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서도 이렇게 항대포 한 마리가 있네요. 이 항대포를 넣고 우리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미역국을 한번 꺼려 보겠습니다. 미역국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산모들에게도 좋고 혈관 건강, 바다 해초,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미역. 예전에 생일이면 꼭 먹던 미역국인데 요즘은 생일이 되어도 잘 먹지 않죠. 하지만 이 미역국 잘 끓여 놓으면 정말 구수하고 아주 건강에도 좋은 것이지요. 미역을 이렇게 불려 두었습니다. 황태는 잠깐 물에 넣었다 빼고 바로 가위로 잘라주면 되는 것이지요. 황태랑 미역을 씻어 오겠습니다. 먼저 항대포 흘린 것, 이렇게 잘라준 것을 참기름에 참기름을 넣어주고 달달 볶아주지요. 황태에 진한 국물이 잘 우러날 수 있게끔 참기름에 달달 볶아줍니다. 미역을 볶아줄때는 집간장 1, 2, 3개 정도 넣어주세요. 마늘은 죽ật거리에 따라 두 잘라줍니다. 마늘은 2스푼씩 넣어주세요. 마늘은 2스푼PD Ooh 추정 볶아주던 미역 뚜껑 덮고 이렇게 김이 날 때까지 미역을 조금 익혀줍니다. 이렇게 김이 폴폴 나면 뚜껑 열고 물을 넣어주는 것이지요. 물 넣고 30분 이상 1시간 너무 센불이 아닌 중불에서 푹 끓여주면 맛있는 미역국 밥 한그릇 뚝딱 이지요 소고기 미역국도 좋지만서도 이 북어 북어 미역국 정말 시원하고 맛있지요 다 끓인 미역국 어디 한번 맛볼까요 음 음 맛있어요 이렇게 미역국만 먹어도 음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미역국 먹으면 좋지요 이렇게 국만 끓여서 먹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미역국입니다 북어 미역국 정말 엄청 시원해요 음 따뜻한 밥 말아 먹으면 더 맛있지요 오늘은 이렇게 항태 미역국을 끓여 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 근데 Samuel 원조원 하고 또ان 보이는 미역국을 끓여주면 까uk 치즈 enthusi których 맛있게 NS 이런